밴딧, 비 앰비셔스 사와디카, 쭉 스타일랜드 밴딧트카 네 태국 밴딧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태국 밴딧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띠자이전 레이카 오늘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죠 바로바로 저희가 약 2년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 리 오리지널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은요 비 앰비셔스 앤 두잇이라는 뜻처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저희 밴딧트의 정치성이 가장 많이 담긴 앨범입니다 샤이카 그리고요 저희 타이틀곡 베논은요 저희의 강렬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담은 아주 멋진 BDM 힙합곡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베논과 4개의 수록곡이 아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려요 첫 판 이풀 백더콘 네 지금까지 뱅디즈였습니다 참 구독과 안녕 Claudi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